내 눈엔 너만 보여 내 귀에 너만 흘려 아, 제 방송 끝나고 야한 거 보나봐 심각아, 심각아 심각아 아, 난 해외 클럽 한번 가보고 싶다 무슨 분위기일까? 허그웨이호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클럽 분위기인가? 영국은 진짜 가볼만해요 런던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건데 클럽은 진짜 큰데 진짜 잘 놀다 왔고요 애프터도 개쩔어요 애프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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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나는 음란한 생각까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음란한 생각 막 막 그런 거 안해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진짜 나는, 나는 나는 야한 생각 진짜 안 해요 저 욕 되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? 그게 원래는 방송 끝나고 야한 웹톤, 야한 영화 막 야한 애니메이션 막 다운받아서 막 보니까는 점점 막 말하는 것도 막 되게 막 욕살 진짜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 자극적인 거 매운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이게 뭔가 감정 분노가 되게 더 심해진대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거 본 이후로 진짜 성인 웹톤 다 그만 보고 정말 야한 거 하나도 안 봐요 진짜 끊고 저 욕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막 사람이 욕을 막 자주 하고 막 헛소리 막 삑삑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아 저 새끼는 방송 끝나고 야한 거 겁나 보나 보다 저러니까 막 애가 점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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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랬었거든요 시리즈별로 다 보고 막 아, 제 방송 끝나고 야한 거 보나 봐 폭력성을 띠네? 이렇게 야한 거 잘 안 보면 좀 이렇게 줄어요 숨겨라 뭘 안 보고 계속 만지래 시끄러워요 아, 그럼 가슴이 뭐 얼마나 줄었다고 좀 줄었네 조금 좀 많이 줄... 좀... 좀 줄었네 어... 조 sólo 문장 음 att 예에 이름은 내년에 내년에 Yo 아니 공교 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